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 UFO 촬영 시뮬레이터! 사진기로 UFO를 촬영하고 사진을 직접 인화해서 컴퓨터로 판매하여 생활비를 얻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오지에 혼자 떨어져 UFO 사진으로 생활을 하는 주인공은 드론으로 생필품을 배송받으며 살고 있고 기름을 주기적으로 채워줘야 하는 귀찮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면 적적하기에 여자! 눈없고 깔돌이와 함께합니다. 매번 밥달라고 떼를 쓰는 깔돌이와 주기적으로 화장실을 더럽히는 주인공이 나오는 UFO 촬영 시뮬레이터 지금 시작합니다. 뭐냐 이거? 마인크래프트 집 아니냐 이거? 슬립 아니 뭐 시작하자마자 자야돼 아니 그냥 일어나봐 야 집 크다! 뭐야? 저건 뭐지? 강아지인가? 아 오른쪽에 있는 거 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이건 뭐지? BGM이 나와 상점도 있고 소도 살 수 있고 음악도 나오네? 뭐야 이거? 사람이 묶여있는데? 야 이거 무서운 게임이냐? UFO 시뮬레이터라메 하미? 팔로우미 가자 안 오네 케어풀 딜리버리 드론 랜딩 드론 랜딩 한 자리라고 오케이 근데 무슨 사진을 찍어야 될까? 어? 뭐 찍혔는데? 뭐냐 저거? 아니 무슨 버섯이 날아다녀 오케이 4장이나 찍었네 여긴 잠겨있네 Develop your pictures in the bathroom 저게 무슨 소리인 거야? 어? 어 여기네 아 사진을 여기서? 오케이 잠깐만 램프 키고 카메라를 어떻게 해야 돼? 렌즈를 먼저 빼고 아 아 이렇게? 어 인서트 필름하고 그 다음에 스캔하고 아 그리고 요 안에 넣는 거야? 아 신기하네 오 제대로 찍혔는데? 어 깜짝이야 흥얼 그리지마 주인공아 이거를 이제 컴퓨터에 올리라고? 오케이 아 이렇게 해서 주인공이 돈을 버나? 와 251불이라고 이거? 우와 다 팔았는데? 야 1000달러 생겼다 세상에 야 UFO 사진으로 120만원 넘게 번다고? 잠깐만 저걸로 장 볼 수 있었지 컴퓨터로 미국도 쿠팡 배송이 아주 좋네 여긴 아마존인가? 오 야 뭐 이런 것도 살 수 있네 개밥 주고 그 다음에 가스캔 뭐 일단 다 사볼게요 락피는 아직 못 사네 락피까지 사는 걸 하면 되겠다 아까 전에 잠긴 문 하나가 있었잖아 왜 이렇게 어 뭐 뭔데 이거 드론이야? UFO야 드론이야 뭐야 이거 아 드론으로 배송을 받는구나 야 최첨단 시대네 그럼 아까 건 진짜 UFO가 맞았고 얘는 UFO가 아니고 집안에 오토로다가 세팅이 된다고 하네요 일단 강아지 밥 줄래 E를 누르면 그래프할 수 있다는데 왜 그래프이 안 되는 거야 어 먹었네 이건 왜 먹어? 그냥 과식해 잘 모르겠다 무슨 소리야 뭐 소리 나는데? 띠리리리리리 이러면서 누구세요? 어 뭐야 목마르대 아까 냉장고에 물 사놨으니까 물 마시죠 이게 게이지가 닫게 되면 얘가 힘을 못 쓰네요 원래 뛸 수 있었는데 지금 뛰질 못해 독기만 할 수 있어 집안에서 존버를 해야되는건가? 이해가 안되네 마인크래프트 책장이네 7시 40분이거든요 지금 자자 장 5 10분만큼 잘 수 있나 봐 어 밤 됐다 완전히 밤 됐다 지금이다 아니 왜이래 아니 기다려봐 밥줄게 친구야 개밥을 샀는데 개밥이 어딘지 모르겠어 그냥 좀 기다려 앨리슨 좀 기다려 어? 어? 야 이게 더 중요해 앨리스 미안해 아 저 능선 너머로 넘어갔네 와 그래도 찍었다 야 이거 빨리 인화해 헤헤헤헤 이건 뭐야 테이크 워터탱크? 이건 왜 챙길 수 있는거지 아아 아 요렇게 잠깐만 그럼 개밥은 어디있는거야 친구야 기다려 좀 집 좀 둘러볼게 나도 요 안에 뭐 있는데? 뭐 부스럭거려 저기 개밥을 안 샀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사볼게요 그냥 그리고 아까전에 사진 찍었잖아요 우리 이거 인화해야지 필름 빼고 인서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캔하고 여기다가 프린트 그치 이거지 내가 찍은건 이거라고 어우 잘 야 이거 되게 잘 찍었어 야 이거 진짜 잘 찍었다 와아씨 이건 이건 드론이잖아 이게 뭐지 always on third stop 아아 이렇게 해서 왼쪽 상대에 있는 게이지를 하나씩 통제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화장실 안가기 뭐 배고프지 않기 어 목마름 없어지고 좀 이상한거 아냐? 이런 약까지 먹으면서 UFO 사진 찍어야 돼? 근데 하루에 일당으로 120만원이면 팔 수도 있을거 같은데? 이건 왜 존재하는거구나 어? 저거 뭐야 왼쪽 어 이건 드론이잖아 일단 사진 인화를 했으니까 팔자 다시 270불 170불 158불 야 이거 300불이야 이건 200불이야? 아니 근데 님들아 저 벌써 1700불 만들었어요 이게 하루컷이 되는거야? 락픽 이거 사 왜 이거 안사 이거 클릭이 안돼요 근데 오더인 프로그레스라고 뜨는거 보니까 저 드론을 보내야 되는건가? 저거 뭔데? 드론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개무섭네 이것도 왔다 아니 그래서 개밥이 어딨냐고 일단 자자 그리고 물이랑 이런거 좀 더 사자 돈 많으니까 그냥 삽시다 아 취소가 왜 안되냐 바보짓 해가지고 괜히 또 한턴 늦춰졌네 테이커 시가렛 아니 무슨 흡연 시뮬레이터야? 뭐야 이거 근데 재떨이 위에 있는데 집에 불 나는거 아니냐 이거? 야 여기서 봬 여기서 난로에서 어 어 어 야 도구푸드 여기 있었네 진짜 집 밖에 두네 이걸 야 밥먹어 깔돌아 밥먹어 여기 옆에 방 잠긴 곳은 뭐지? 피아노가 있네? 택 오픈더더 오 뭐야 오 뭐야 여기? 불켜봐 오 창고 오 깜짝이야 아 밥먹으니까 기운 차렸구나 너 다시 닫아 이거 나와 야야야야야야 아 뭐해 아 근데 공기는 되게 좋겠다 어? 뭐야 저거 UFO 맞지않아? 일단 찍어놔야되 이런거 어 여기도 뭐있다 여긴 뭐지? 오픈더게잇 아 기름을 넣어줄 수 있어? 어 생각해보니까 나 기름 샀는데 알아서 들어가는건가? 요 옆에는 뭐야 목장인가? 아까 뭐 소 사고 그럴 수 있던데 아 소를 사서 UFO가 근처에 오게끔 만드는건가 보다 아 마시멜로드 있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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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고 하늘 좀 쳐다봐 어? 뭐야 왜 이렇게 가까워 이거 야 잠깐만 진짜 너무 가까운거 아니야? 아 UFO가 무슨 우리집 위에 있어요 근데 움직이는거 보니까 진짜 UFO인거 같아 아 구름이 아 아 필름만 남기했네 아 근데 UFO일수도 있어 내가 찍은게 UFO가 찍이 생기긴 했는데 구름인가 봐 소를 살 수 있었으니까 소를 삽시다 플레이스 오더 플레이스 오더 아니 벌써 300불밖에 안 남았어? 어? 모터사이클도 탈 수 있어 야 이거 갓게임인가 봐 뭐야? 와 이것도 살 수 있다 삼각대 카메라 돈 많이 벌어야겠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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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캔 사봐 배달 빨리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송 아니.. 어? 아 아 드론이네 아 아 오셨네 어쌉 얍 쟤도 빨리 가네 어? 얜 진짜 UFO잖아 야 진짜 버섯같이 생겼다 에그타르트같이 생기기도 했어 일단 배송 온거 들고 들어갑니다 야 깔돌아 깔돌아 그러니까 내가 헬스장에 그냥 있으랬잖아 일로와 나와 어 가스 자 일단 이 가스 스테이션을 넣어야 돼 가솔린 소 한 마리 왔네 하윙 야 진짜 마크소가 3D화 된거 같네 엉덩이 봐 아까 저녁으로 토지살 먹었는데 이건 뭐야 아니 오줌을 밖에다 쌓았는데 야 녹색 물줄기 뭐야 니가 외긴 아니냐 이거? 오케이 오케이 어우 사진 3장 팔았다 돈 더 많아서 락픽도 사고 모터사이클도 살 수 있더라고 이거 사자고요 어? 돈이 날아다녀 안돼 나무가 거기 왜 있어 아 아 찍었어 아무튼 아 집안에 있으니까 UFO가 날아다니냐 사진이나 해서 이것만 팔고 자야돼요 밤에 소 잡아먹으러 오나 안오나 봐야되거든 여기다 사진을 진짜 알차게 찍었는데 근데 이거 게임이 좋은게 뭐냐면 UFO 사진만 컴퓨터에 업로드가 돼요 시답 차는 것 까지 업로드를 안시켜줘 오케이 3장 락픽 살 수 있다 자 배달의 민조 자 아마존 익스프레스 나이스 오 땄다 어 뭐야 여기 뭐지? 땡스 퍼플레이 어 뭐야 왜요 아 이게 어 아니 아직 컨텐츠가 끝나지 않았어 좀 기다려 깔돌아 밥이다 깔돌아 깔돌아 어 야 뭐야 야야 잠깐만 와 야 진짜 소를 먹었어 어 어 뭐야 갔네 야 잠깐만 갑자기 너무 흥분돼 돈 얼마줄까 궁금하네 오 와 이거 와 이걸 찍었네 내가 야 이거 얼른 팔아야돼 아니 잠깐만 이게 왜 120불 밖에 안돼 아니 진짜 제대로 찍었는데 아니 소를 잡아가는걸 찍었는데 왜 300불이야 어 어 아니 3장 3장 넘게 찍게 해주세요 아오 그새 또 갔어 잔상이라도 찍어 뭐라도 주겠지 레어 아 얘네가 확실히 가까운거는 싫어하네 가까운거는 내가 볼 때 짭이라고 생각하나봐 아 짭이래 저거 뭐야 짭이 아니라 저거 뭐야 어 주작이라고 생각하나봐 주작 아닌데 기름 넣어야 됐네 아 이거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기름을 계속 사야되는거구나 그러면은 야 전기사 아껴야지 야 밥 먹어 이거 먹어 이거 아 전기 나갔다 아 아 아 아 이거 왜 안없어져 야 이거 버그 고쳐서 출시해라 이제 불 켜지니 어 이 새끼야 야 이거 불 끄고 살아 안되겠다 어? 아 두장밖에 못찍었네 아아 어 어 어 와 새로운 형태다 어 이거야 죽었나? 오케이 260 280 아 이거는 왜이렇게 아 왜이렇게 저렴해 얘는 아 이게 168불 밖에 안해? 아 진짜 너무하네 천원투자했는데 800불 됐다 이건 손해 아니냐 야 그냥 소 이제 하지마 야 나 납치하지마라 어 아 한장 더 찍었어야 됐는데 레어인데 164? 에바야 야 그래서 1300불이야 조금만 더 했으면 모터사이클 탈 수 있어 자유도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 모터사이클 타면은 멀리까지 갈 수 있나? 저 언덕 너머로 갈 수 있나? 그런게 가능한지 궁금한데 왔다 아 비온다 아 이러면 사진 결과물이 별로 안좋아 오늘 망했네 이거 와이 아 어두워진다 에헤이 날이 아니네 자자 야 이거 사진 찍을 수 있겠네 밤에 어? 이거지 요번권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오 250 260 오 300불 가까이 받았어 어? 와아 300불 넘는거 받았다 야 잠깐만 3060불 야 이거 모터사이클 어딨어 오케이 샀다 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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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분 너무 좋아 오토바이 뭘로 갖다주세요 차고에 들어가 있을까 이미? 어이 뭐 뭐 뭔데 어?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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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신기하다 와 근데 화면이 왜 이렇게 흔들려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아 와 근데 뭐 멀리까지 갈 수 있는데 우와 뭐야 얘 해변 앞에 사네 내려봐 우와 뭐야 이게 뭐야 주인공 뭐 이런데서 살아? 게임 되게 신기하네 난 이거 너무 궁금한데 이게 데모 어쩌고 나오는거 보니까 여기는 정식 발매를 해야 열어주나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게임에서 정식 발매되면은 저기 트랩도 활용하는거랑 카메라 활용하는거 조금 더 파가지고 제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우와 우와